음 안녕 오늘은 술먹방 할거야 수수들 취향을 몰라서 그게 다 준비했어 아니 아니 마트에서 그러니까 얘 갈래일거 아냐 또 내가 참이슬만 사왔으면은 처음처럼이라 그럴거고 처음처럼만 사오면은 또 참이슬이라 그럴거 같아서 두개 다 사왔다 음 아이스크림 칵테일 만들거야 그 아이스크림 주라고 하지 콜라포, 수쿠르바, 메로냐 이렇게 넣어서 뭐가 제일 맛있는지 볼거야 똑같이 만들어보자 주량이야? 먹어봐야 할거 같은데요 오늘 주량은 체크를 한 번도 안해봐서 사실 술을 이거 반만 넣어야 되는 것 같아 이거 내가 유튜브 봤을땐 이거 반밖에 안 넣었거든 너는 안 넣었지? 괜찮아 맛있겠다 그치 스크라버 먼저 먹어보자 막대기를 빼고 이거는 스크류바랑 사이다랑 소주를 섞은거에요 짠 술 향기가 생각보다 안난다 이거 여자친구랑 이렇게 해먹으면 되겠다 이거 여자친구랑 이렇게 여자친구랑 이렇게 해먹으면 되겠다 크리스마스 딴 거 쓸까? 우와 야 콘치즈 잘 됐어 보여?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뭐 아까 전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 많았는데 메로나 메로나 야 술맛이 하나도 안나 메로나 맛있는데 난 이게 더 단 것 같아 스크류바는 입에 남는 향이 좀 괜찮거든? 근데 메로나는 그 메론 향기가 오고 나서 나는 그 알코올 향이 좀 거슬려 야 내가 오늘 일어나가지고 나도 편하게 그냥 집에 있는 거 막 깍두기에다가 소주 먹을 수 있었는데 오늘 일어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아니야 오늘 방송 아침에 방송 끝나고 언니 집에 와서 언니 엄색해주고 같이 이마트 가가지고 봐봐 이거 술 사고 콘치즈 만들 거 사고 차이다 사고 아이스크림백화점에 갔어요 아이스크림백화점에 가서 걸복 취했지? 한잔 할까? 플러프 한잔 할까? 안 가봤을 거 같은데 원래 취하면 안 취했다 그래 이해할게 아니야 나 이제 안 취했지 야 이거만큼 진짜 뭐 취하잖아 이제 이제 어? 플러프 1등 야 이거 얼음까지 있어 슬러시까지 있어 이게 진짜 맛있네 이게 진짜 맛있네 2개월밖에 안 됐어? 그때 2개월 하지 않았어? 저러다 잠 깨고 별 찾겠지 벨이 뭐야 아아 술 먹다가 벨 누른다 벨 찾는다 아니야 나는 잘 안 치워 아 이거 뭐야 술 취한 사람 특 없어도 하나씩 집어먹어 꽂혀가지고 케이크 무슨 맛이냐구요? 케이크 맛 케이크 맛 우리 아직 탱크볼 먹지도 않았지? 왜 이렇게 많아 양이 많아 좋아 먹어 빨리 먹어 많이 먹어 우리들의 성의를 위하여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성 행 위 탱크볼가 제일 맛있네 다 제일 맛있네 근데 탱크볼 진짜 맛있어 개의 질 자 먹는 수문빵 끝 하하하하 헉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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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그리고 사실 술이 많이나맛고 여기까지 끝을 내야 돼 저 갈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